안녕! 예리입니다. 오늘은 엄마랑 강릉 여행을 가려고 지금은 일단 엄마 가게로 왔어요. 이제 곧 출발할 겁니다. 안녕! 저는 지금 엄마랑 밥을 먹으러 엄지네 포장기차에 있습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뼈를 가득히는 것 같은 내용을 들어주고요. 너무 흐뭇한 것 같아요. 저는 그의 해산물을 전쟁을 배우고 있습니다. 안좋아, 왜 이는 막 이를 하라니? 거의 아니다. ино 160도 치킨에. 또한 식당의 고춧가루 계란 계란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저는 오늘은 스카이베이기 때 사용하는 곳이 왔는데 바람이 지났어요. 오늘 옷 갈게 바랄게요. 가고있습니다 오! 깨끗해. 그니까. 나 왠지 신발 벗어야 돼 맞아 나는 이런 바닥이 좋더라 나는 나도 너무 싫어 완전 깨끗하고 굿 대박 좋아 바다 뷰라서 바다랑 호수랑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예뻐요 대박 예쁘다 지금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중앙 중앙시장 아닌가? 맞아 여기 이뻐요 중앙시장 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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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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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신데 저기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키가 작아서 저기만 하자마자 바쁘신데 다음날 너무 깊었어요 따뜻해 저는 지금 호텔에서 사우나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시설도 깨끗하고 쪼요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저는 잘 먹 Nay 저것도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리얼에 precious 바쁘신 정도 잘 먹었어요 요건 여러 번 더 하시는 도와주신데 파이베이 호텔 보러하키가 중포대해수욕장 그래서 바로 앞에 해수욕 쪽이 있습니다 저기 가서 사진 동작 찍어서 보고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다 왔어! 아! 어떡해! 다 왔어! 다 왔어! 다 왔어! 다 왔어! 다 왔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지금 밥을 다 먹고 크릴로사 커피 냉장고 왔습니다. 커피를 먹을 거예요. 진짜 커요, 진짜. 대박 크죠?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매우 매운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른 자막을 통해 주세요.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. 가끔씩 마저 만나요. 바다리아나는 매우 매운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